모여주세요. 네.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아, 아기용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나도 가보고 싶다. 진호 앉아있어. 되셨죠? 손을 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까만색 부분이 아래로 가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거의 안 해보거든요. 아니, 양말도 벗어서 신발 안에 넣어주세요. 왜, 왜? 못해요. 아, 아빠가 바로 또 도와주네요. 네 살 진호는 아직 힘들어요. 아, 바로 짤 텐데? 간 보고요. 자, 자기가 가고 싶어요. 50분에 서서 주세요. 자, 둘이 친구는 어디 갈 거예요, 여기? 일로와 진호, 일로와. 아빠랑 옆에 하자. 이제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살짝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그냥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 그래도 우리 나은이가 먼저 딱 들어가네요. 소금 느낌이 난대요? 신기했다. 와, 건우도 입술. 다 같이 소금을 하면 모자 할 거예요. 준비! 소금을! 모자! 소금을! 모자! 소금을! 모자! 재밌지?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소금을! 모자! 그래, 모자. 모자! 아, 좀 모자. 모자! 모자! 소금을! 모자! 소금을! 모자! 소금을! 모자! 소금을! 모자! 아, 이렇게 모으는구나. 밑대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오고. 발로 비벼 보자. 오, 발로. 아무리 봐도 눈 같은데. 자,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오, 좋죠? 이번에는 소금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펼치자 할 거예요, 준비. 소금을! 펼치자! 소금을! 펼치자! 소금을! 펼치자! 소금을! 펼치자! 소금을! 펼치자! 소금을!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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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자. 펼치자! 쉽게 쓰지 않은 Meteorink. 펼치자! 펼 seal. 펼치자! 진짜 편하자. 아이들이 집중도... 네, 재밌어요. 재밌다. 아냐, 좀 이렇게 앉아있어. 나은이 집중도 봐. 어, 조심, 조심. 미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도와줄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가. 재밌어 보였나 봐. 나도 밀어. 더 밀 거야? 아빠, 나 좋아. 하트 성공! 하트 만들었어? 우와, 하트도 만들었어. 모래사장 같다. 짜잔! 야,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아빠한테 준 거야. 확실히 나은이가 체력이... 되게 좋네요. 진우야, 아빠한테 주는 거야? 응. 너 엄청 잘한다. 나도! 건우는 엄청 잘했지.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앉아있어, 아빠랑. Because I'm tired. 아, 피곤해? Because I'm tired. 아, 피곤해. 앉아있어. 아빠랑 똑같네. 너도? 너무 미국식이다. 너무 미국식이다. 뭐가 묻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은이랑 진우는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피곤해. 피곤해? 우리 피곤해. 우리는 피곤해. 우리는 싫어하기도 싫어하지만 좀 피곤해,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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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your eyes.